어? 좋아. 리윤이가 쏘는 거지? 어휴, 리윤이가 쏘는 거지? 한니, 리윤니, 레빌리 안녕하십니까? 우리 리윤이 얼마 전 강남 고타 쇼핑센터에서 예고생 스타일로 변신했던 영상 다들 기억나시죠? 너무 예뻐요 상의가 살짝 짧은 옷부터 살짝 붙는 옷 패셔너블한 가고 바지에 어마어마어마 미니 청취도 럴수럴수, 이럴수 너무 예쁘다 딱인데? 리윤아, 대박이다 이런 스타일 처음이야 그때가 얼마 전 여름맞이 옷장만하러 갔었던 건데 바야흐로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 예고생 스타일 가을 옷장만하러 스타필드로 가고가 싱했습니다 점점 엄마랑 닮아가는 리윤이 점퍼를 입어보는데 상의가 그런데 진짜 죄다 짧네요 점퍼도 길이가 짧아요 예쁘긴 합니다 유행인가봐요 이 티셔츠 리윤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바로 겟 이것도 아휴 짧다 짧아 그래도 뭐 요즘 유행이니까 안에 티셔츠는 펑퍼짐한 것보다는 딱 달라붙는 티셔츠로 입어야겠어요 이 옷은 뭐 무난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일상템 굿굿 리윤이가 귀염귀염한 패턴 너무 좋아요 베이지 컬러로 겟 오,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우 예약 주문 완료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이 가디건도 예쁘긴 한데 망설이다 패스 오, 이거 예쁩니다 예뻐요 예보생 스타일 안에 목폴라도 완전 뜨아 트레이닝복인데 스포츠 브랜드에서 보통 나오는 트레이닝복이 아니어서 더 특별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예쁘다 리윤아 좋아 예윤이가 쏘는 거지? 예윤이가 쏘는 거지? 엄마 물냉면 음 오늘 가을으로 장만해준 엄마에게 고맙다며 리윤이가 점심을 쏜다고 해요 대박! 이런 날도 오네요 리앤아 잘 먹을게 리윤이가 쏜다 우리 딸내미가 사주는 점심 세상에나 세상에나 딸내미가 쏘는 점심 너무 맛있어요 황홀하다 음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육수 드링킹 고마워 리윤 언니를 위해 라면을 끓이고 계십니까? 나 실수를 했어 왜? 계란 불러울 좀 말 빨릴지는 없어 괜찮아요 언니는 뭐든지 맛있게 먹으실 거예요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리윤이예요 원래 끓여줘요? 원래 끓여줘? 기분이 좋아서 끓이는 거 아니고? 원래 끓여줘요? 아니야? 자발적으로 끓여주는 겁니까? 네 나는 끓여줘요? 나는 끓여주는 거 재밌어요 언니가 요즘 시험공부한다고 아주 보디가드를 자처했습니다 예뻐요 아주 그냥 라인이 예쁩니다 패턴도 너무 예뻐요 어때? 멋지게? 예고생 언니 같아? 아니요 예뻐요 옆으로 서 봐 옆으로 서서 되게 예쁘다 라인이 아주 예뻐요 좋아요 이거 약간 응 그거 같아 크리스마스 때 엄마가 구석에 짱 박혀있던 야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이런 느낌 예쁘기만 하고만 네가 올랐잖아 예뻐 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볼까요? 휘리릭 짜라란 짜라란 이거보다 이게 더 길어 이 옷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뻐요 빼 입는 게 더 예뻐 다시 알아 맘에 들어? 응 옷 예뻐 최고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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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포즈는 뭐야? 계속 엄지 척이야 옆으로 돌아 봐 굿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맨날 있는 티 예뻐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지 오늘 옷 잘 샀어? 옷 잘 샀는데 스타빌드는 예쁜데 비싸요 다음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코터로 스타빌드는 반지 하나에 2천 원이 넘어 옷은 스타빌드에 2천 원 정도 있어 2만 원이겠지 공을 하나 빼셨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3 가는 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하십니까